액션! 복수님이? 안녕하세요 어디로 가려고요? 세상사랑요 그렇게 말니? 안 멀어요 가까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모셔봐드려요 여러분 내 우선으로 저기 보이는 건물을 원두망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거야? 제가 조용히 아... 아이고 아이고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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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... 아아...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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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수님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? 이 말 해봅나요? 다수님... 정말 제 생에 진해전 다수님 만난 거 진짜 고맙고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도 몸짓이 맞는 거 정말 괜찮아요. 늘 함께하는 진혜성 가수분과 함께 회성사랑 항상 응원하겠습니다. 회성사랑 여러분 화이팅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예쁘세요. 자, 우리 수원에서 오신 단짠순이님 가운데를 보시겠습니다. 여배 형님. 여배 형님 보시면 밑에 관객이라고 쓰여있는 거 보이세요? 회성하고 밑에 관객이라고 쓰여있는 걸 단짠순이님이 하시는 거예요. 하셨죠? 준비되셨어요? 자, 마주 보시고. 남자친구 모셔야되세요. 감사합니다. 자, 레디! 액션! 지금요? 사진으로 오세요. 남의 시간으로 오세요. 왜 이러면 되지? 축복하지? 천연들! 너는 이런 거paced? 아, 이 새벽의 추억은 사람인가요? 아주 귀엽게 노신이 만들어졌습니다. 어떠셨다. 나의 자연 계획은! 했다! 잘했다! 펀팅! 엄마, 반찬 선생님. 연기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! 승빅! 여기 경계 잘 하시는구나? 여기 너무 잘 하시는구나 진짜요 마지막으로 우리 가수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? 제가 끝까지 응원할테니까 하늘 높이 올라가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